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돼지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하잖아, 이거. 수고 뿌려서. 뒤집기 쇼! 이야, 좋아. 슬플 봐. 살짝. 맛있겠다, 지금. 와, 진짜 맛있겠다. 생각보다 빨리 익네. 굉장히 뿌듯해하네. 그러면 지금은 해도 인덕 씨가 끄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끄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고기를 굽겠다는 의지가 어마어마해요. 아직 7시 반인데. 이렇게 보니까 인덕션이 제일 전기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익었나? 익은 것 같아, 잠깐만. 이것도 익었네. 다 익었어. 가위로 자르면 되지. 고기에 살짝 초벌하는데 200 떨어진다, 200 떨어져. 그냥 여기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나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우리 79년 사람을 가졌어. 대박. 형, 그거는? 이거 상하 씨가 만든 거. 이거 먹을까? 어, 이거 먹으면 내 것 같은데요? 색깔 좋다. 이거 태기에서 빼고. 하나, 하나, 셋.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제대로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창이 했어? 기가 막히겠다. 익는 건 다 익었지, 무조건. 밥이 잘 됐어야 돼. 그럼 이거 소라밥인데? 전복밥. 전복밥.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형. 고기를 먹고 전복을 먹자. 그리고 우리 물티슈 필요한 사람은 가재 수건으로. 이렇게 필요한 게. 아, 그게 그거야. 친환경, 친환경. 토마호크 한번 집어도 되나요? 집어봤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도 되죠? 이거 같이 먹는데. 갈비따랑 함께 잘라는 저 부위가 이제 토마호크잖아요. 저렇게 잡고 뜯어먹는 맛이. 오, 싶다. 이거 뭐, 말해 뭐해. 젓가락으로 quá.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1에서 2년 먹어보겠어. 김현아, 김현아 깊고 왔다. 그렇지. 맛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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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 수채 구웠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형, 미쳤죠? 이게 등심부터 해서 이렇게 삼겹까지 한 번의 맛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맛있는데 처음 먹어봐. 어느 정도면 전기 없어도 될 정도의 맛이.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 진짜 맛있다. 어떻게 해요? 리액션 찐이다, 찐이야.